대비하자 또 더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항상 이제 민주당은 정권 잡았을 때도 그랬지만 또 야당일 때도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무슨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또 반발을 하거든요. 전술핵 배치 이거 좀 위험하다 반대쪽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전술핵 배치 문제도 과거에는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핵무장을 했다 이렇게 할 때도 무슨 근거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민주당에서 운반 수단이 없지 않느냐 핵을 개발하면 뭐 하느냐 그것을 남한으로 쏠 능력도 안 되고 더욱이 미국에 보낼 능력은 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대립관 탄도탄까지 나오니까 지금은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핵을 보호하기 핵무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은 크게는 뭐 우리가 말하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갖추고 있음으로써 함부로 핵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핵에는 핵이다. 아니 그것은 뭐 국제정치학으로 국제정치에서 오랫동안 해온 뭐 이야기인데요. 저희들 고시공부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91년 1991년도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던 핵무기를 전부 다 이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저 뭐 그 과함 미군기지 뭐 그쪽에서 날아오는 폭격기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광범한 형태의 해구산을 설정하고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 미국이 이제 대응하는 것인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전술핵을 국내에 이제 다시 배치를 하자. 배치를 하면 북한이 좀 더 겁을 내지 않겠느냐. 함부로 망동을 부리지는 않을 거다. 함부로 망동을 부리지는 않을 거다. 우리도 핵 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의원님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말씀과 논리에 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고요. 현실성. 그리고 그런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발수단이 발달함으로써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해구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세계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와 외교, 대화와 타협은 거의 유일한 해법처럼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다른 정부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군사비의 증강과 그리고 그중에 특히 전략무기의 증대를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했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결과이지만 군사력 세계 6대 강국이 되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한미동맹과 우리 스스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가면서 그렇게 같이 대비를 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잘 풀어가면 될 일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에는 저는 좀 현실성으로 떨어진다. 아니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배치한다고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결정권은 사실 미국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일본과 군사협력 이야기 하던데요. 일본과 군사협력 한다고 무슨 친일 국방이라고 주장하는 당이 그런 이야기 해도 돼요? 당내에 살아남습니까? 아니 그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뭔가 정치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이 점차 이렇게 자꾸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일 군사 동맹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작품은. 군수 지원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위대의 보통 군사 국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주한미군처럼 한반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훈련이 거기에 일본의 의도에 한두 걸음 더 간 측면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